그 용인에 있는 딥스테이션이 집에서 가까워서 가보고 싶은데 이 버디가 있어야 됩니다 꼭 한 명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카페에 놀려고 그랬는데 낭부해지네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다이빙풀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혼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밥은 먹고 가야 되니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써서 먹고 가보려고요 월드컵 다이빙풀은 찾아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다이빙풀까지 안내가 없어서 건물 안에서 좀 헤맸어요 그리고 라카가 좀 더러웠고 5mm 슈트를 처음 입어서 또 부력을 헤맸고요 면도를 안 하고 가서 일로 물이 들어오네요 다음엔 면도를 꼭 제대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다녀오니까